방송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즈 네 오늘도 실제 마이크 시간에는 마이크로 인터를 하고 있죠 네 오늘은 굉장히 뭔가 아주 컴팩트한 무슨 정말 아주 얇고 가늘고 컴팩트한 신기하게 생긴 마이크를 갖고 나왔는데 그렇죠 요게 이제 우리가 뭐 야외에서 사운드를 받아야 할 일이 있거나 아니면 드럼 세트를 녹음을 할 일이 있거나 하면은 이걸 킥드럼에다가 쓰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오버헤드에다가 쓰는 경우도 있고 뭔가 약간 그런 좀 강한 사운드를 수음하는 데서 좀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이크예요 자 요게 KSM 137이라는 마이크인데 김성모 137세 김성모의 다양한 나이대를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 137세 이 모델이 과연 어떤 마이크인지 저희가 사이트상에서 한번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마이크를 계속해서 여러 가지 마이크들을 종류별로 해보고 있잖아요 뭐 컨덴서부터 다이나믹부터 해서 그래서 뭐 기타 소리 그리고 노래 소리 그 다음에 뭐 그 나레이션 소리 이렇게 해갖고 저희가 매번 모니터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 친구는 오늘 약간 거기에서 조금 더 마이크의 특성에 맞게 저희가 다른 컨텐츠로 조금 마이크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바로 쇼 홈페이지로 들어왔어요 쇼 홈페이지에 이렇게 들어와서 프로덕트에 이렇게 마이크로폰 이렇게 보면은 이 옆에 파퓰러 마이크로폰 가장 인기 있는 마이크로폰에 보면은 그래도 첫 페이지 안에 이름을 올릴 정도의 나름대로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이크로폰입니다 여기 있죠 김성모 137세 자 KSM137로 다나와의 검색을 해보면은요 이런 식으로 가격을 대충 볼 수가 있는데 얼추 보면은 한... 이게 스테레오로 샀을 때 한조에 대충 100만원 그리고 싱글로는 대충 50만원 네 이 정도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마이크 커버가 씌워져 있는데 저희도 마이크 커버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네 이따가 요거 상황 봐서 씌워서 사운드를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바로 드럼 그림이 딱 사진이 있네요 그렇죠 이게 보면은 이 슈어에서 마이크를 딱 들어갔을 때 이게 첫 사진에 뭘 보여주고 있느냐가 사실 그 마이크가 가장 특화되어 있는 분야 이거는 그렇죠 이건 뭐 오팔은 뭐 워낙에 그냥 오팔 말고 딴 거 보구나 딴 걸 봐야 되겠어요 네 네 예를 들어서 뭐 뭔지 모르겠지만 아직 해본 적이 없는 그럼 이런 건 이제 현장에서 이런 인터뷰 그러니까 자기가 뭐냐 하면은 가장 자신 있는 메뉴를 메뉴판 제일 위에 올려놓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뭔가 현장 수음 같은 데 특화가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럼 또 하나 다른 것들을 들어가 볼게요 아무거나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 또 본 적 없는 MVL이라는 마이크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요 어떤 친구일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SM7B 우리 했었던 SM7B 첫 사진 뭐였죠? SM7B는 아마 SM7B는 보컬 아니었나요? 아티스트가 이제 아 그렇군요 그냥 이렇게 아 그렇죠 아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신 있는 것들을 저렇게 쓰는 거죠 어떻게 쓰고 있다 네 이렇게 악기와 네 이렇게 보컬 다 된다는 거죠 이거 상황만 봐도 이게 어떻게 사용되는 악기인지를 좀 알 수가 있어요 마이크로폰에서 자 이번엔 KSM137를 들어가면은 첫 사진부터 드럼이죠 드럼이에요 그렇다라는 거는 여기에 특화되어 있는 마이크라는 얘기예요 딴 걸 다 해도 되는데 이거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스테레오의 그런 느낌을 내기 위한 애초 시스템 자체가 구축이 되어 있는 마이크라고 보시면 되겠죠 드럼이죠 드럼 자 카디오이드 인스트루먼트 마이크로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 악기 전용이고요 카디오이드 심장 형태 가지고 있는 계속 나오고 있죠 수음 지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디오이드 인스트루먼트 자 딜리버 엑셀런트 사운드 아이졸레이션 이게 뭐냐 방음입니다 방음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쓸데없이 다른 부분에 소리가 들어오는 지향성이 아니고 정말 얘가 딱 잡아놓고 있는 그 수음만 집중적으로 해내는 확실하게 사운드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사운드 아이졸레이션이 있고요 그리고 슈퍼 트랜지언트 리스판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트랜지언트가 그러니까 뭐 어떤 급변하는 변화성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트랜지언트 리스판트라고 하면은 어떤 뭔가 센 음압이 저희가 앙 이런 소리가 아니고 팍 하는 거 어떻게 터지는 것 같은 다이라몬 레인지가 이렇게 불쑥 솟는 그런 그런 음파 그런 파형들에 조금 특화되어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킥 같은 경우에는 진짜 우리 보면 파형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터지는 이 팝 하는 순간을 잡아낼 수 있는 그런 마이크 네 그래서 요게 이 마이크를 이미 설명을 다 끝내 놨어요 저희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네 엑셀런트 사운드 아이졸레이션이랑 슈퍼이어 트랜지언트 리스판스가 이 마이크로폰을 딱 보여주는 단적인 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또 다이어프렘이라고 나와 있죠 이 다이어프렘이 우리 예전에 그 더블 다이어프렘에서 한번 얘기를 했었던 거였는데 로우 프리퀀시에서 저음역대에서 이렇게 웅웅웅웅 사운드들을 잡아줄 수 있다 그러면 역시 킥드럼이나 이런 저역대를 잡아내는데 확실히 좀 특화가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게 그 핸들링 SPL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그 큰 사운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있죠 하이사운드 프레셔 이런 그렇죠 유맘 레벨이 높은 애들 그런 것들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너무 높았을 때를 대비해서 0dB랑 마이너스 15dB 마이너스 25dB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케어를 해 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근접 효과라고 해서 우리가 사운드를 가까이 이렇게 가져가면은 저음이 부스트되는 그 근접 효과를 어느 정도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이크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극단적인 극한 상황에서 강한 소리를 잡아내는 마이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물론 뭐 다른 데다가 쓰면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특화된 포인트를 말씀드리자면 딱 그 정도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로우 프리퀀시도 잡으실 수가 있는 게 로우 프리퀀시를 약간 이렇게 로우 컷을 할 수 있는 그 포인트가 여기 네 이런 식으로 잡혀 있죠 그래서 살짝 컷해 주느냐 좀 길게 컷해 주느냐 맞습니다 이런 거에서 녹음 상황에 맞춰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또 있죠 어디에 가장 잘 어울리느냐 뭐라고 하나요 추천합니다 클로즈 마이킹 어쿠스틱 일렉트리 인스트루먼트의 클로즈 마이킹에 추천을 하고 있고요 드럼 오버헤드 브라스 우드 윈드 등 이 들어오는 음압이 빡 하고 터지기 쉬운 것들 그리고 앙상블 그리고 베이스 더블 베이스나 킥드럼 딱 보면은 이게 어떤 마이킹인지 바로 알 수가 있죠 굉장히 큰 에너지를 수음하는 거에 있어서 특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른 애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센 애들을 담당해 주는 거의 탱커라고 보시면 됩니다 탱커 크기는 되게 작은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테크니컬 스페시피케이션 한번 살펴볼게요 100g 굉장히 가볍고요 그리고 이게 122 그러니까 이렇게 12cm 정도의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프리퀀시 리스펀스는 과창 주파수 때 그대로 갖고 있죠 20에서 2만까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역시 컨덴서 타입이고요 그리고 프리퀀시 리스펀스는 플랫 네 그리고 맥스 사운드 프레셔 레벨이 145 145 그리고 패드로 설정했을 경우에는 170dB까지 나오는 상당히 높은 맥스 사운드 프레셔 레벨 SPL에서 특화되어 있는 그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맥스 사운드 레벨 지금 145, 170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저희가 이따가 테크 스펙에서 다른 건 어떤지 한번 살펴볼게요 잘 기억해 보세요 자 여기 보면은 저역대의 반응성이 상당히 이렇게 뛰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밑에가 이렇게 툭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다 이렇게 저기 다 꺾여 있죠 그렇죠 지금 근데 이 50에서 100 정도까지도 이 데시벨 반응성이 마이너스 5미터로 거의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저역대를 굉장히 잘 잡아준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다른 마이크들 일반적인 다른 컨덴서들은 어땠는지 저희가 한번 테크 스펙을 또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잠깐 보고 오죠 자 KSM9으로 한번 가볼게요 구세 네 구세였죠 네 이제 듀얼 다이어프램 네 아까 140에서 170이었는데 170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보면은 100 밑으로 툭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사운드 프레셔가 150이죠 아까 170까지 나왔었는데 이거 150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들 한번 이번에는 다이나믹 계열로 한번 살펴볼까요 네 마이크로폰에 58 가보겠습니다 58 네 네 뭐 굉장히 좁겠죠 58은 일단 기본적으로 주파수법이 되어 자체가 좀 좁아요 네네 텍스펙에서 보면은 15,000 정도까지밖에 안 나오죠 네 그러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밑으로 툭 떨어지게 되고요 그렇고요 네 SPL 정보가 딱히 나와있지 않는데 이거는 다이나믹이라서 그런가요? 네 다이나믹이라서 딱히 표현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컨덴서 아무거나 하나만 더 보고 올게요 네 자 베타 27 한번 살펴볼게요 베타 27 같은 경우에는 스펙 한번 보죠 네 테크 스펙 테크 스펙 보면은 어 이것도 20에서 20이네요 컨덴서들은 대부분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면은 여기 SPL이 140, 154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170이었죠 네 100 백 어 아까가 우리가 150, 170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정도의 음압을 버텨내는 악기들이 거의 없다라는 얘기죠 이게 그런 부분에 특화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애초에 네네 그렇죠 자 그러면 쭉쭉쭉 우리의 원래 아낀 김성모 137세 네 다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37 모델로 다시 돌아왔고요 테크 스펙 네 145에 172가 참 대단한 거예요 네 이렇게 UQ 지금 그림 도움 FURTH TECHNICAL 스펙이 뭐가 있죠 아 이게 더 추가 스펙에서 아까 네 어트니웨이터가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5 감색이 달려있고요 로우 프리컨시 필터 네 마이너스 6dB 옥타브 빌로우 네 네 115 헤르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8dB 옥타브 빌로우 네 80 헤르츠 이렇게 로우 프리컨시 필터 장착되어 있는 여기 FURTH TECHNICAL 스펙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사운드를 담아볼까요 네네 자 저희가 이거를 그래서 뭘 할 거냐면은 저희가 우리 맨날 봤던 C214 이거 사운드 기억하시죠 저희가 그때 그 벚꽃 때 많이 비교를 해드렸어 가지고 그때 한번 가서 듣고 오시면 214의 성향을 알게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받으면은 사실 그렇게 센 음압을 받게 되는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예 드럼을 할 수는 없으니까 드럼과 같은 느낌으로 할 수 있는 걸로 어쿠스틱 퍼커시브 주법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프리템포로 그냥 편하게 네 편하게 해보겠습니다 네 네 요걸 한번 저희가 모니터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이게 지금 뭐 전혀 문제없이 깔끔하게 너무 잘 들어갔는데 그러면 같은 걸 214로 받으면은 어떤 사운드가 들릴지 상당히 궁금해지는군요 네 궁금해집니다 저희가 요새 이거 하면서 몰랐던 것들을 많이 알게 되고 있잖아요 실제로 이렇게까지 현장에서 바로바로 비교해 볼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거 방금 그 비슷한 거리에서 지금 네 비슷한 거리에서 이렇게 제가 모니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똑같은 리프를 지금 인풋 개인 자체도 똑같아요 네 그냥 정말 요렇게 해갖고 모니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볼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성향 자체가 지금 이게 0dB로 되어 있고 얘도 지금 0dB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조금 더 파형이 작게 들어가요 그 말인즉슨 좀 더 큰 사운드의 악기에 어느정도 특화가 되어 있지 않나라는 느낌이 드는게 지금 얘가 제가 받고 나서 이거를 6dB 정도 볼륨을 올린 거 거든요 그럼 같은 거리에서 받았을 때 이 정도의 파형 차이가 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한 요정도 줄이고 요렇게 하면 지금 일단 파형 자체의 크기는 비슷해졌죠 약간 비슷해졌죠 네 그럼 요거를 두 개를 저희가 모니터를 바꿔가면서 하면서 사운드 느낌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어 약간 이 저역대가 좀 더 풍성하고 공간감이 더 뭔가 이렇게 저음에 좀 더 특화되어 있는 그런 사운드가 들어간 느낌이 좀 들어요 볼륨 비슷하게 맞춰놨을 때 일사로는 확실히 좀 그 날선 하이가 좀 들리네요 그죠 날선 소리가 좀 있고 이거는 조금 이 밑단의 그 풍성한 느낌의 디테일을 조금 더 잘 잡아내 줬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은 롯데를 잘 잡아내면 그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어떤 거요? 녹음 한번 네 알겠습니다 또 무슨 이상한 짓을 하려고 이젠 불안하다 불안해 네 자 롯데를 잘 잡아내는 거 그럼 일단 얘 벗기고 해볼까요? 아 네 네 럴럴럴 해볼게요 마이 라이프 오 아이얼 마이 라이프 오 아이얼 아하하하 갑자기 갑자기 질롯을 했어요 자 이번에는 마이 라이프 오 아이얼을 2.14로 네 나의 삶은 아이얼을 위해 질롯의 명대사죠 똑같은 거리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였죠 마이 라이프 오 아이얼 네 요렇게 잡았을 때 자 로우를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레벨로 들어볼게요 가볍죠 사운드가 훨씬 가볍어요 이 일사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137이 좀 더 저음역대에 특화되어 있다라는 우리가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뭐라 할까요 자 그럼 저희가 지금 뭔가 약간 조금 사물 그런 좀 터지는 것 같은 느낌을 기타말고 뭘로 할까 하다가 페트병을 준비해봤는데 요게 치는 소리가 약간 좀 이런 느낌으로 울림이 있는 사운드잖아요 요거를 일단 214로 한번 먼저 137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네 잘 받으셨습니다 자 이번에 214 받아볼게요 네 최대한 비슷하게 쳐보려고 노력은 했는데 일단 137부터 순서대로 저희가 들어볼게요 완전 차이 나요 얘는 214하면은 땡땡 이런 소리인데 이거는 137로 받으니까 그 킥의 그 음 하는 느낌 있잖아요 그죠 이 느낌 뽕뽕뽕 하는 느낌이 딱 짝짝 붙잖아요 애초에 그 파형 자체가 생긴 게 조금 다르네요 네네네 그러네요 얘는 이미 피크가 떠가지고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레벨 자체는 얘가 더 많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는 레벨이 오히려 더 잘 잡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큰 소스가 와도 웬만하면 얘가 안 지는 거죠 소스에 땜빙을 다 이제 담아내는 거죠 담아내는 거죠 얘는 이미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소리는 땡 이런 소리밖에 안 남아있고 얘는 그 저음의 울림을 그렇죠 잡아냈다 네 이게 137의 요만한데 네 그렇죠 물론 상황이 다르지만 확실히 네 용도가 다른 그런 137의 사운드를 들어봤습니다 이건 확실히 악기와 저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뭔가 순간적인 팝하는 그런 사운드에 잘 적응을 하고 있는 그런 마이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같이 리뷰해본 기어는 KSM137이었고요 그렇죠 왜 처음 들어가자마자 드럼 사진이 있었는지 확실하게 이해하게 되는 실험이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가 슈어의 다양한 마이크 모델들 다양한 용도별로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고 사실 저희도 저희도 정말 이 실험을 하면서 엄청나게 마이크에 대한 견문이 넓어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음악을 만들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말 그대로 저희가 실험실 들어와서 이것도 해보고 지금 페트병 뚜덕이 이거를 뭐 어디서 해보겠어 이렇게 이 사람 바꿔 껴가면서 네 재밌는 실험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여러분들께 다양한 마이크에 대한 특성과 또 좋은 마이크들을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네 댓글 많이 달아주시죠 아이디어 달아주시면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네 뭐든 밑에다 달아주시면 너무 이상한 거 시키지 마시고요 네 자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현재 마무리해 주시죠 반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즈